안녕하십니까 마치 팩트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 소개해볼 것은 3연속 미슐랭 가이드 미식인들이 뽑은 서울맛집 100위안에 선정되었다는 아주아주 유명한 사찰음식 전문점을 찾아가보고 있는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사찰음식이라는게 스님들이 드시는 음식이라 고기도 없을 뿐더러 감칠맛을 올려주는 채소들도 오신채라고 아예 금기시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럼 맛대가리도 없는걸 왜 소개를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런 음식 재료들이 빠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찰음식점 중 세계 최초로 미슐랭 가이드 원스타를 3년 연속 받은 집이라니 그 맛이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이곳의 위치는 조개사 바로 건너편 5층짜리 건물 템플스테이 홍보관에 위치해 있고요 주차는 건물에 하셔도 되지만 기계식 주차라 저희는 나인트리 호텔 주차장을 이용했습니다 우선 식당은 템플스테이 홍보관 건물 5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안쪽 깊숙이 있어 홍보관을 거쳐야 하고요 층별 안내도를 보면 5층에 바루공양이라는 곳이 보이는데 이곳이 바로 오늘 찾아갈 사찰전문 음식점입니다 TMI로 바루공양이란 뜻은 스님들이 절에서 식사하는 의식이란 뜻이고요 5층에 올라오게 되면 예약 확인을 하고 자리를 안내해 주시는데 네이버를 통해 예약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쪽엔 미쉐린 가이드와 서울 맛집 100위 안에 들었다는 인증 상태를 볼 수 있어 확실히 맛집이란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여긴 조개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는 전부 룸으로 되어 있어 소모임이나 가족 식사하기에 적당한 장소였고요 메뉴판은 세리철 형식으로 보기 좋게 되어 있었고 첫 장을 넘기면 영업시간이 나오는데요 점심영업은 1부와 2부 저녁은 6시부터 9시 반까지 총 3부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종류는 쉽게 사진으로 볼 수 있어 저같이 선택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쉽게 메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코스는 1인 3만원부터 최고 15만원까지 다양하게 있었지만 9만5천원 코스와 15만원 코스는 최소 4인 이상 3,4일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뭐 15만원짜리 코스도 궁금하긴 했지만 고기도 없는데 굳이 손실은 좀 짱네 가짓수가 이건 작은 편이에요 원식으로 해서 저희는 이날 4만5천원짜리 원식 코스를 주문해 봤고요 첫 번째로 나온 건 토마토와 죽, 물김치 같은 게 나왔는데 왼쪽부터 오미자창에 절인 당울토마토, 감자가 들어간 감자죽 그리고 오이와 무짠지가 구성으로 나왔고요 확실히 미슐랭을 받은 식당이라 깔끔함이 돋보였는데 과연 맛은 어떨지 뭐 어느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토마토 절임은 말 그대로 달달하면서도 상큼한 자연 친화적인 맛이었고요 이 물김치 같은 것도 거의 소금물의 오이와 무만 들어간 맛이라 일반적인 맛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감자죽은 들깨향이 살짝 나면서 간간이 씹히는 감자의 식감이 좋았고요 죽을 먹고 있는 사이 두 번째 코스가 숨 돌릴 틈 없이 빠르게 나왔습니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우선 도토리묵은 상추와 양배추 오이가 들어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주얼의 도토리묵이었고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음식을 코스로 먹으려니 뭔가 색다른 재미가 느껴졌습니다 특강식이 아닌데 설명도 해주시고 도토리묵은 증상같다가 이거 뭐라고? 감자볶음 오우 근데 되게 살짝 떼쳐가지고 색감이 완전 다르네요 어때요 누나는? 집에서 먹던 거를 뭔가 내가 얘기했잖아 언니는 특강식 먹고 싶을 텐데 미안해 외국인들이 여기 많잖아 인사동에 외국인들한테 어필하기 좋은 데야 그래도 여기는 미슐랭입니다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미슐랭 그리고 감독들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외국인이라는 거지 이 기준에 따라 다 다르지 여기 리뷰 보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는 이유 하나 있더라고 개별로 아까 코스 그거 뭐야 이거 말고 작은 거 그거 시켰고 그랬어요 간단하게 여기서 먹고 맛있는 피자 한파 솔직히 어렸을 때 절에 가서 몇 번 밥을 먹어봤지만 거의 비빔밥 형태로 나와 이 정도의 심심함은 느끼진 못했거든요 아무리 맛을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간이 안 되어 있어 거의 반 생식을 먹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 네넘 머릿속에는 마부니가 가득 찼구나 세번째 코스는 뭔가 진한 구성에 버섯강장과 냉면 고이나물과 두부조림 그리고 호박장과 만두가 나왔고요 직원분이 먹는 순서를 냉면부터 먹으라고 알려주셨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냉면부터 먹어야 돼? 그런 건가 아니 아무거나 먹어도 되잖아 이거 한식이잖아 냉면부터 먹어볼 것 같습니다 면은 함흥냉면처럼 젓가락으로 들었을 때 질깃함이 느껴졌는데요 하여 맛은? 난 되게 자신 있게 냉면 시간에 이게 굉장히 맛있는데 시그니처로 좋아졌어 그러니까 되게 달달한데 이게 과일즙으로 달달하거든요 일반적인 냉면의 맛은 보통 매콤 달달함과 신맛이 어우러진 냉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냉면은 매콤함은 거의 없고 갈아 만든 배가 들어간 느낌의 달달한 냉면이었습니다 이번엔 모둠버섯 차례 모둠버섯은 표고버섯과 파프리카가 들어가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날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베스트였는데요 어때요? 맛탐 같은데? 맛있어요 고기식감이다 고기식감 맛은 있고 이거 고소평도 맛있다 쫄깃쫄깃하다 애호박전은 밀가루보다 애호박이 많이 들어가 있어 계란을 쓰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한 것 같았고요 맛은 그냥 계란 쓴 애호박전 맛이 나서 신기한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만두 고기를 쓰지 않고서 어떻게 맛을 낼지 상당히 궁금했는데요 와 그런데 이 만두는 신기한게 채소만 들어가 있는데도 고기 만두 맛이 나더라고요 버섯하고 야채 당면 등을 엄청 다져서 넣었는데 담백하면서도 일반적인 만두 맛이 나고요 이쯤 되면 그냥 만두를 사먹지 뭔 유별이냐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만드는 음식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두 분은 깻잎을 튀겨서 올려놓은 고명에 달달한 간장 양념으로 졸여 만드신 것 같은데 이건 입에 상당히 잘 고기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번째로 나온 코스는 연잎밥과 된장국 나물 두 종류와 사찰김치 두 가지 구성으로 나왔고요 나머지 하나는 빡빡이장이라는 건데 뭐가 들어간지는 잠시 후에 우선 연잎밥 안에는 찰밥이 들어가 있어 상당히 쫀득한 식감이 좋았어요 된장국은 그냥 된장맛만 느껴졌는데 이건 뭐 소금이나 다른 육수는 안 쓰신 것 같았습니다 이걸 먹어보면 다른 일반 된장찌개의 맛에 감사를 느낄 수 있는 맛이었고요 빡빡이장은 강된장같이 만든 장이었는데 이것도 너무 슴슴한 맛이라 무슨 맛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나물이나 김치의 맛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맛이 아니라서 그냥 어디에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사찰음식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스님들이 드시는 음식이기에 일반적인 음식과 비교를 할 수 없겠지만 여기와 비슷한 컨셉인 인사동의 산촌이란 곳에서 예전에 어머니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미슐랭을 받았다고 하긴 해요 그 전에 가봤던 곳보다는 훨씬 낫겠다 싶어 약속 장소를 잡았는데 이 정도로 간이 안 되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네? 나 너무 마루 어때 너나? 비건이 아니여가지고 또 다시 오고 싶지는 않아요? 어때요? 울지 말고 너무 싸 이렇게 밥은 새알리고 있는 거 안 보여? 이 집은 이게 제일 맛있어 마무리로 나온 건 차와 떡인데요 차는 방하잎을 말려서 달인 배초향차라는 건데 심신한 점과 위장에 좋다고 하고요 이건 중편이란 떡인데 거의 찐빵에 가까웠습니다 음 아 좋다 좋지 이 집은 이걸 먹으면 맛있겠다 어머무시한 음식은 바로 음 찹쌀떡 같아 보이지만 음 찹쌀떡 같아 보이지만 술 빵 알지 우리 어릴 때 찜 빵 그 식감이랑 똑같은 맛도 응 먹으면 왠지 취할 것 같은 느낌 차가 너무 맛있다 차가 너무 맛있다 응 직원이 아니고 육식파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걸 먹고서 직원이 안 좋은 거를 조금 사그러지게끔 만들어준 차네 그런데 식사가 끝나자마자 급하게 나가야 된다고 직원분이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뭐 1시간 20분 정도 되세요 응 기분 조금은 약간 그렇네요 1시간 20분이면 좀 짧아 여자들은 기본이 2시간이에요 그렇죠 잠깐 얘기하다보면 2시간은 훌떡아 맞아 2시간은 뭐야 3시간은 딱 응 일단은 뭐 금방 비워달라고 그랬으니까 가야죠 어찌 됐던 계산을 저희 그 차를 그 나인 네 네 여기가 식사시간이 얼마나 되는거죠 저희 1시간 원래는 1시 반에 오시면 2시 50분까지에요 2시 50분? 네 11시 반 조금 더 길어요 아 1시 50분 1시 50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날 원식코스 3명 총 135,000원이 나왔고요 원래 절에서는 식사를 할 때 맛이 있고 없고를 따지면 안 되는데 그건 사찰에서 공양을 받은 음식들을 감사히 먹을 때 하는 의식이고 저희는 돈을 받는 음식점에 갔기에 솔직한 후기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물어보지 마세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집입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뭔가 허전하다? ㅋㅋㅋㅋ ㅋㅋㅋㅋ 자 오늘은 세계 최초로 미슐랭 원스타를 받은 사찰음식 전문점인 바루공양을 방문해 봤는데요 확실히 깔끔한과 고급진 느낌의 사찰음식을 코스요리로 맛볼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어 평소 먹던 음식에 질려버리신 분들도 이곳에 방문하게 된다면 뭐든 감사해 먹을 수 있는 유격훈련장 같은 곳이었고요 채식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고지혈증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에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짧은 식사시간과 빠른 음식 서빙 구성에 비해 약간 비싸게 느껴지는 가격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식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